안녕하세요 도로시입니다 안녕 오늘 먹을건 이거에요 이거는 크림 파스타 와 맛있겠어요 어제 이게 굉장히 먹고 싶더라구요 그래서 오늘 만들어 왔습니다 파스타 면이구요 중국 당면도 조금 넣었어요 맛있을 것 같아서 같이 먹겠습니다 잘 먹을게요 짠 단무지랑 오이김치 총각김치 있어요 맛있겠다 뜨거울 것 같아요 아 하하 치즈맛 치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맛있다 맛있다 좋아요 너무 맛있어 소세지 하나 꽂혀서 파스타 중에 크림 파스타를 제일 좋아해요 당면 파스타 당면 파스타의 변화는 진짜 당면 파스타는 변화무쌍한 것 같아요 어디에 넣든 식감은 너무 좋은데 맛을 다 흡수해 버리니까 음식마다 어디에 넣어도 좋은 것 같습니다 맛있어요 소세지 매콤해요 맛있다 중간을 만들고, 치킨은 맛있게 먹어요. 치킨은 치킨은 치킨이 너무 맛있다 아 진짜 좋다 아... 와우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자 이렇게 잘 먹었습니다 너무 맛있었어요 많이 신났었습니다 요건 원래 앞접시로 갖고 왔던건데 안썼어요 여러분도 오늘 좋은 하루 되시구요 오늘 굉장히 춥대요 저는 일정을 무사히 갔다 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좋은 하루 되세요